자 오늘도 즐거운 능력자 광부를 한번 좀 써볼까요 능력자 광부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대군 능력자 광부의 분노를 같이 넣은 총사덱입니다 이 능광이 요새 굉장히 좋거든요 야 능광 뭐냐 이거 야 능광 이동속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살짝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능력자 광부 속 얼굴은 왜 또 이상하게 생겼어 야 잠깐만 능광 속도가 이게 내가 알던 그 속도가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어 잠깐 내가 지금 클래시 로얄 버그판 하고 있는 건가 야야 능광 속도 뭐야 이거 이동속도 야 잠깐만 야 분노 분노 야 능광 키워간다 야야 아이 능광아 아 뭐하냐 아 야 잠깐만 능광 저거 속도 뭔가 잘못됐는데 야 잠깐만 나 이러면 내가 쓸려고 했더니 능광 능광 총사덱 야 저 능광 속도 저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거 일단은 상대방 덱은 발배무 같은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어 일단은 자 그리고 자 능광을 오 오케 오케 이러면은 총사로 한번 좀 수비 좀 해주고요 무덤을 넣었습니다 무덤에 이제 공격 토내도까지 이제 기가 맥히게 잘 한번 넣어 봤는데 자 수비를 아주 잘 했고요 자 이거 능광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야 아 야 능광 속도 이거 뭐냐 이거 어 야 이게 맞냐 아니 능광이 타워까지 붙지를 못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능광 아 능광 왤케 잉여야 야 야 야 긴급혈출 야 진짜 답답해 야 잠깐만 진짜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다 진짜로 야 능력자 광부 저 이동속도 왜 이러냐 진짜로 아이 능력자 광부가 갑자기 이동속도가 똥이 됐어요 이제 거북이보다 더 느리거든요 저거 아 큰일났는데 일단은 자 이제 요거는 배드는 얼굴로 좀 잡아주고요 오른쪽 오케 토네이도로 로고 끌어낸거 확인을 했고요 자 총사 씁니다 총사로 이제 저 발키리를 먹어주고 능광을 붙여야 되는데 아니 능력자 광부 이거 지금 진짜 이속 살짝 에반데 와 이거 이동속도 이거 너무 느린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능광이 저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와 잠깐만 이거 기급탈출 좀 하고 자 일단 뭐 발키리 녹이는 속도는 그래 일단 저 오른쪽 깨기는 했는데 아 이거 살짝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사냥꾼으로 그리고 바통이랑 이제 좀 로고 같은거 써가지고 수비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분노까지 써가지고 무덤소비를 일단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능광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님들 이게 지금 능광의 실체입니다 능력자 광부 아 야 능광 저 답답해 저거 아주 그냥 야 답답해 저거 너 그거 진짜 Jewish 그리고 그는 대수만 해왔ì 언니 진짜